자, 이제 사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막론하고 인재 영입, 특히나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청년층의 인재 영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민주당의 영입 2호, 원종권 씨가 아무래도 논란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무슨 이유다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결국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어쨌든 당혹스러운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20대의 남자들, 20, 30 얘기하는데 20대의 남자들을 아마 우리 페미니스트 얘기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약간 바른미래당이 타겟으로 잡고 있어요. 20대의 남자. 약간 페미니스트에 반대하는 약간 그런. 우리 우리 바른미래당 아니하니까.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모습.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20대 남성과 여성 지지가 많이 갈립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의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고 남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약간 여성 우대 정책이라든지 장관도 더 여성을 고용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걸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본인이 말 안 하면 검증을 얻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검증할 때 보면 학력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건 이제 서류로 나오는 건데. 이건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왜 벌어지느냐. 절주는 아마 전액을 보기에는 인재 영입의 문제예요. 사실은. 정당이라는 게 물론 우리 인증 여부 들어온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당내에서 쭉 청년이라든지 활동을 10년 20년 하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 당에도 많이 있어요. 10년 20년 해서 위원장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제 당직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정당 역사를 대부분 보면 막 정당에서 오래 오신 20년씩 해오신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있는 사람도 딱 영입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영입 작업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오픈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사람밖에 공유가 안 돼요. 그러면 서류로 받고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해보는 정도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거는. 그럼 이런 건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현재의 인재 영입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한은 이런 일은 제가 보기 완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데 형제 변호사 말이에요.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거. 검증 안 되는 건 맞고요. 이거. 무슨 수로 이거를 사전을 검증합니까? 사실 자유한국동에서는 검증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도 똑같이 이런 거는 터질 수 있는. 자기들도 영입하려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그 문제는 아니고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위 말하는 낙하산유 영입이니까 그것도 제일 높은 데 딱 떨어지고 시작한 거니까 산뽕우리부터 시작한 케이스니까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당에서 인재를 젊은 사람 특히 영입하려고 할 때 스펙이냐 스토리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스토리류 영입이 이제 하나의 지난 7, 8년간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스토리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민주화 세대 산업화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그들의 어떤 세대를 관통하는 스토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산업왕 이명박. 우리들 중에서 그래도 이쪽 역에서는 가장 잘했던 사람. 약간 이런 느낌. 회사원 출신 회장. 재벌기업 회장. 민주화의 기수.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 세대에서는 그래도 얘가 제일 잘했지 하는 사람. 60만 세 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리더십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다원화가 되면서 사실 원종권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기할 만한 이력들이 있죠. 그리고 감동을 살만한 스토리도 있고. 그런데 그게 20대 전체를 관통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포 물음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제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지만 그게 또 모든 사람을 관통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엘리트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제 친구 제가 항상 손수조는 너무 평범하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 하나를 관통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영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정당에서 고민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영입이 필요하긴 하죠. 영입 1호. 짜잔. 어쨌든 정당에서 영입이 필요하긴 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서구랑 좀 달라서 미국이나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 장식이 형님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정의당이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당이니까 민주당이나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릴 때부터 청년 당원들이 성장하고 이러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원 교육도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제일 좋아했던 정치인 데이빗 캐머런이 위기에 빠진 영국 보수당을 구해냈잖아요. 37살에. 그런데 데이빗 캐머런은 37살에 탁 튀어나온 게 아니야. 20살 때부터 청년 보수당으로 해서 활동하고 해서 거의 20년을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당들과 자유한국당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입이 필요하긴 하죠. 저는. 저는. 그런데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얼굴에 침 뱉힐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 영입인지 영입인지 아닌지 뭔지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당사에서 기자회견 해보고 정론관도 서부했던 사람이다. 4년 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부끄럽던 건 뭐냐면 그때 제가 만약에 배치를 달았다.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라는 한성.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 이번에 출마 안 할 거거든요. 출마 안 해요. 안 했는데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는 아까 그 부분도 돼요. 내가 지금 배치다는데 뭐 할 수 있지? 과연? 내가 국민한테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부터 그 생각이 있는데 사실 4년 전에는 지금보다 능력이 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경험도 마이너스 4년이고 방송도 마이너스 4년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무슨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쓴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부끄럽다는 거죠.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갑자기 휴먼 다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연국당도 마찬가지고 영입하는 사람도 쭉 나오면 내가 이렇게 보면 정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입이 아니라 비롯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뺏지다면 뭐 할 수 있을까? 특히 젊은 층. 그러니까 지금 2, 30대 표심이라고 해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자영국당도 보고 당회변장들 전문사람들 많이 꽂아놨어요. 굉장히 제가 누구든지 얘기해.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난 세금이 아까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할 수 있어 이 사람? 없어 양육이. 그럼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감성팔이라는 거죠.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스는 뭐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 받아가지고 일할 수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도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잘 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막스 베버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 열정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자질을 열심히 이게 어느 하나도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그냥 분노를 폭발하는 게 열정이냐. 저는 오래 가는 게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는 게 진정한 열정이지. 그냥 막 열불 내고 팔딱팔딱 뛰고 하는 게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열불 내고 팔딱팔딱 뛰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더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정당 스스로가 그걸 자꾸 안 해. 그러면서 스토리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뭐가 되냐면 요즘 말로 편집샵 멀티샵 이런 거 있죠. 이래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를 그 자기 브랜드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편집자가 여러 브랜드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그때의 트렌드에 맞는 거를 갖다가 한 가게에다가 한 장소에다 그냥 전시를 하고 여기서 당신 마음에 드는 건 이거지 당신 마음에 드는 건 이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게랑 사실 별 차별화가 안 되고. 형님 그래도 제 마음속에 비련린 신장식. 아니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mbc 출신도 제법 지금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한 발자국 물러났다가 출마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전날까지 뉴스 진행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출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서. 판사하다가 바로 법법 뽑고.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탄직 판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직 판사들의 정치권 직행. 그리고 저는 이제 현직 기자든 방송사에 속해 있던 사람 내지는 신문사에 속해 있던 사람의 정치권 직행.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세 분은 변호사로 또 법정인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탄직 판사 예를 들면 이탄직 판사 때문에 이번에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법원 행정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어찌 보면 그 기술에선 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제일 뭐 힘센 분들이 법원 행정처를 갔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적폐처럼 찍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세 가지 있었거든요. 고법 부장 승진 문제나 아니면 뭐 이런 자꾸 없애자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대법원장 바뀐 거 말고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법원 행정체도 좀 없애고 고법 부장 승진 제도 없애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일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두 가지 기류가 공존하도록. 주변에도 보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버는 건 아닌데 그 분위기상 어쨌든 한 60, 7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조사받고 있던 분들이. 이탄지 판사도 처음으로 탄핵을 꺼냈단 말이죠. 탄핵을 입법하겠다 이러면서 내부적으로도 좀 버티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바뀐 게 없다. 그럼 바뀐 게 없는데 결국은 입법화를 해야 되는데 법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들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나 이 집권 측에서 사법계획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법이나 이것도 검찰개혁 공수처 다 이건데 정작 법원에 대한 건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그걸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탄이 판사는 전판사구나. 이탄이 후보라고 그러더라. 전판사로 하시죠. 좀 낫죠 그래도. 변호사 1년 했으니까. 변호사 1년 했으니까 그래도 좀 나아요. 저기 민주당의 이수진. 7명 빼고 그냥 존치 안 하고 이수진. 씨. 자한국당의 장동혁 씨. 그 사람 뭐예요? 어저께 아직 판사도 옷 벗고 정치화인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라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본인들 아니라고 이수진 판사 전판사 당신 이러려고 그거 폭로했고 인터뷰했구나.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자한국당 공원 장동혁 전 부장 당신 그러려고 전두환 씨 광주를 안 내려보내도 된다고 했지. 이런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했던 모든 법적인 행위들이 정치적인 요도로 의심받을 수가 있는 거고 사법부는 독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이란 건 니들 우리 건드리지 마.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엄격히 담을 쌓고 넘어가지도 말라. 니들이 우리 건드리지 마. 나도 니들한테 안 갈게 이거거든요. 그럼 정치권 우리 사법부가 독립이니까 정치권 우리한테 압력 놓지 마세요. 이건 본인들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의무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정치권을 안 넘어갈게라는 것들. 그래야 이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에 무관하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논의를 확장해서 보면 요새 판사들이 글 참 많이 씁니다. 난 코튼이 없었으면 좋겠어. 뭐렇게 할 말들이 많아. 2프로스랑 코튼의 시작이다. 없애야 되고. 이런 얘기가 돼요. 판사도 사람인데 개인의 당연히 있죠. 집에 가서 그냥 부인 붙잡고 얘기하세요. 둘이 노트로 혼자 쓰든지. 익명으로 써 그러면 익명으로. 왜 그게 위험하냐면. 네이버 갔어. 이제 그럼 우리 변호사들한테 의뢰인들이 뭘 묻기 시작한지 아세요? 이 판사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 결과를 실제로 본인들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영장 청구만 하면 전담판사가 누군지 기사가 나잖아요. 재판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승패가 있으니까. 반드시 재판에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는 사람은 판사가 저래서 저래. 야 쟤 우리법연구회라며 쟤 법원행정처라며 쟤 적폐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사법 불신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다가 판사들이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 의견들을 제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저는 좀 지향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민주당에 간 이수진 전 부장이나 자영국당에 간 장동혁 전 부장. 양당 다 서로 비난할 것도 똑같은데 뭘. 이거 지금 지향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이제 신변호사님.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선출직이라서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언론인들이 바로 청와대 대변인이나 이렇게 간 거랑은 좀 다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좀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김태현 변호사랑 저랑 같은 의견 중에 하나가 정치 여의도에서 해결할 거예요. 서초동으로 자꾸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거를 자꾸 법대로 가져간다고. 이걸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똑같이 사법의 정치화로 의심받을 수 있는 국민들은 충분히 정치적 사법하는 거 아니냐. 사법부 자체도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 아까도 저는 정치는 전문직이다. 훈련받고 오랫동안 검증받아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판사로서 일가를 이루셨을 수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사명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가서 반드시 뭐 사법부를 한번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법부 개혁을 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명감만으로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박스 베버가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책임윤리 책임져야 된다. 결과를 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각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못한 원과 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여의도에 가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 라고 들어가는 거는 잘할 수 있을까 정치를.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번째 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에서도 저는 조금 한번 본인 스스로가 훈련받고 검증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본인이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되는 그게 불러가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의견에 약간 동의하는 게 사실은 언론 출신이 언론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 출신이 나왔다. 어떤 걸 한다. 저거 mbc 팬드는 거야. 바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교수라든지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수진 판사나 정동영 판사처럼 딱 있다가 나왔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다. 그러면 사실은 법원 내에서도 반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3자가 하는 것보다. 지금 하면 정의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법원 행정체 없애는 거나 고법 부장 승진제도 없애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입법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다고 또 탄핵의 문제를 입법화해서 해결하겠다. 그건 또 약간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관 탄핵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추진하겠다는 거를 일성으로 하겠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법관 탄핵 문제는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어떤 근본적인 관계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법개혁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일단 말 나온 김에 정의당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 사실 요즘 박힌 돌, 굴러들어온 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바깥돌. 바깥돌. 약간 좀 시끄럽다. 정의당도. 인재영의 거 관련해서. 저는 일단 굴러온 돌 아니고요. 박힌 돌. 고인물이지. 박힌 돌도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구르는 돌이다. 구단히 구르고 다듬고 노력해온 사람이다. 이런 건 또 어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후보조 토론회 제가 진행하는 기분인데요.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런데 당연히 그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아까 인재영이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당이 더 확장을 해서 박힌 돌이 한 명 될 거 두 명 세 명 더 되면 박힌 돌 입장에서도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고 여기서 이렇게 당에서 성장한 사람이 더 많이 퍼센티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당내에서 저는 당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투표인데 투표에서 냉정하게 순위 정해버리니까 물론 청년들은 앞순위를 고정을 해줬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당원들하고 토론이 될 것 같아요. 당원들도 약간 헷갈려. 이런 사람 괜찮은데 싶기도 하고 그래도 같이 고생하고 검증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좀 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응원 영상을 찍으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의당 당원들에게. 글쎄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데 걱정이야.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 먼저 들을게요. 아까 했던. 로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아까 했던 제가 얘기들. 신장직 변호사 같은 저 형님 같은 경우가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어쨌든 당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그렇죠.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죠. 20년. 20년 동안 굉장히 훈련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는 저런 사람이 없어요. 훈련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자원이 지금 배지를 달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영입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몇몇 인사들이. 제가 봤을 땐 그 몇몇 인사는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하면 되죠. 이런 얘기 안 하면 되죠. 배지 달았을 때 제대로 의원 활동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을 가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의 당 얘기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당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입을 하는 건 좋아. 그러니까 지금 각 당에 지금. 그렇죠. 자유한국도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번에 영입을 보면. 나 정말 세금 아까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랑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문제 생기니까. 문제 생겨요. 대충 아마 알 거예요. 제가 누구 가지고. 거기까지만. 저는 계속. 이게. 비슷한 명령이 논한이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라는 게 약간 스토리라는 것에서. 스토리도 여러 가지 버전이죠. 아까 말했죠. 성취의 스토리라는 것이 있고. 최근에 가장 우려스러운 영입들은 뭐냐면 당한 경험. 그것이 유일한 스펙인 경우. 스토리인 경우. 이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인 게 뭐냐면 사실 피해자라는 위치. 국민의 공감을 사는 아픔을 당했던 위치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 연관관계에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장 열정이 있게 해결할 것 같지 않느냐 정도의 논리인데. 저는 그게 현실에 적용되기 참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문제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객관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객관화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피해를 크게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예를 들어 앞으로 아까 말했지 mbc 출신 mbc 기억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장애물을 동작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인재 영입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소외됐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건 난 좋다고 봐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그런 사람들을 원팀으로 각 정당이라면 원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팀을 만들 수 있는 메인스트림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초선들 중에서도 그렇게 원팀으로 묶어샬 수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당에서 훈련받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영입된 인재들은 그냥 내 경쟁자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색깔을 어떻게 잘 빛나게 해 줄 거냐. 내가 이 사람들을 원팀으로 묶어서 리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의 색깔을 잘 빛나게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장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단 얘기고 본인이 이해가 갈렸으니까. 본인 모르고 신장식이래. 신장식. 아니 잘 묶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필요 없죠. 신장식이야 무조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신장식 변호사 같은 분이 잘 되는 게 어찌 보면 인재 영입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로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인재 영입 자체가 약간 부정적이에요. 저도 물론 당에 어찌 보면 당 활동한 지 2, 3년밖에 안 됐지만 왜 그러냐면 이런 면이 있어요. 인재 영입했던 사람들이 와서 정치하다가 또 금방 나갑니다. 계속 발붙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많지 않아요. 예전에 386 들어오고 이럴 때랑 좀 달라요. 최근에 들어오는 분들은 보면 당내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나갑니다. 그럼 또 다시 영입을 해요. 또 들어오죠. 그럼 기존에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한 3, 40% 정도는. 받고 바뀌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다는 뉘앙스는 주는데 실체는 안 바뀌었어. 왜냐하면 영입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내 핵심적인 역할을 잘 못 맡아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재선 3선 나가면서 당내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무슨 정책의장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그런 게까지는 잘 못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이 얘기하셨지만 정치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훈련도 돼야 돼.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프리하게 살아오고 어찌 보면 자유롭게 살아오고 본인이 이거 아니어도 할 게 많아.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사실은 핵심적인 게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분들이 역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영입의 시초가 어떻게 보면 90년대 선거 보면 보수정당이 96년 총선, 2000년 총선. 그다음에 진보정당, 민주당 쪽은 2000년 총선이에요. 그때 인재영입이 많았거든요. 90년대 후반에 두 번의 선거에서. 그때 양당이 인재영입돼서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들을 생각나는 사람을 뽑아보면 보수정당 쪽에 누구 있냐면 원희룡,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전 지사는 지금 안 하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 정동영, 추미애, 다 저쪽입니다. 박영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그거를 안 해도 그 당시에 영입될 때까지 일괄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언론계에서 법조계에서 본인의 전문성이 있고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인재영입할 때 인재영입 쇼 1호, 2호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지. 공천을 줬지. 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진짜 국민에게도 필요하고 당에도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서 쓴 거예요. ys랑 dj가. 그건 아마 ys와 dj 같은 정말 위대한 정치인이었으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쇼가 되어 있다는 거죠. 쇼가 짜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많이 있어. 어쩌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여의도에 갔을 때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저는 실제로 한번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은 계속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세 당, 네 당, 세보수당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 조금씩 우리가 또 따라가 보면서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우리 프로그램답지 않은 네 분이 모두 하나가 돼서 대단히 생산적인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이런 멋진 30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는 신장식. 결론은 하나. 감사합니다.